정말 비쥬얼 케미스트리의 판타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김유정씨와 송강시모씨입니다 네 정말 CG급 얼굴인데요 두 분 두 분 함께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공개되고 그리고 예고편 공개되고 벌써부터 두 분 얼굴만 봐도 재밌다는 댓글이 정말 많은데요 정면 아래 함께 하트를 만들어볼까요 네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 그리고 요즘에 악마하트 아시죠 악마하트 악마하트 하시죠 악마하트 하시는 분 제가 분명히 했었는데 볼을 세워서 그쵸 아 맞아요 악마하트 완벽해요 왼쪽 왼쪽 악마를 사랑한 두 분 정면 오른쪽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두 가지 버전의 포스터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데빌 버전과 러버 버전인데 데빌 버전 한번 두 분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포스터 기억나시죠 아 그게 아니었지만 그것도 좋아요 네 시크하게 너무 사랑스럽죠 두 분 자 살짝 등을 맞대고 좋아요 표정은 시크하게 악마 데빌 버전입니다 시크한 포즈 지금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러버 버전 갈게요 사랑스럽고 뭐든 좋아요 사랑스럽고 싱그럽게 갑니다 그쵸 짱꾸매력 뿜뿜입니다 아 두 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보싱 감사합니다.